자, 리눅스에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보세요. echo, 그리고 땡땡, hello. 자, 이 echo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별게 없어요. 이 뒤에 들어온 문자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echo, 달락, 0을 하면 bash라고 이렇게 뜨면 여러분이 현재 shell 중에서 shell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shell을 한번 써보죠. zsh, zshell이라는 걸 지금부터 써볼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입력했을 때 no search file or directory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명령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면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수업은 이 zshell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shell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리눅스 중에 우분투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의 설치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zsh, zshell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는 뭐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면 echo $0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zsh라고 뜨면 우리가 지금 gshell이라고 하는 shell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입력하는 명령들은 지금 gshell을 통해서 커널로 전달되고 있고 커널에서 만들어진 결과는 gshell을 통해서 우리의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시와 어 gshell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일단 배시와 gshell은 부모가 같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shell의 경우에는 이 배시가 갖고 있지 않은 좀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럼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건 gshell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배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배시를 배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을 것이고 이 gshell을 저는 설치를 해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배시에서는 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보면은 여러분이 cd라고 하고 아니죠 cd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탭키를 눌러보시면 두 번 누르면 배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숨겨진 디렉토리 점으로 시작하면 숨김 디렉토리죠 이것까지 표시를 해주는데 이 gshell의 경우에는 cd하고 탭키를 누르면 탭키를 한 번만 눌러도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의 명령이 나오는데 숨김 디렉토리는 또 표현이 안 돼요. 즉, 여러분이 입력한 cd 그리고 탭을 눌렀을 때 이 gshell이라는 것과 배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pwd라고 입력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현재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우분투라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자,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절대경로를 통해서 이 우분투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어 배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홈 우분투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gshell에서는 cd 홈은 h로 시작하죠. h 그리고 h 밑에 있는 우분투죠. 그럼 u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탭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는 같지만 어 gshell이 좀 더 편의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 취해서는 또 안 되는 기능이 b 자,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ls 자, 그럼 여기 y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네요. 당연히 위쪽도 같은 컴퓨터니까 ls에 보면 y가 있죠.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y로 자, 이 y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일단 bash는 home ubuntu y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gshell에서는 cd home ubuntu w 탭키를 누르면 자동완성이 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경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경로를 바꿨는데 이 경로에서 이 y라는 디렉토리 말고 현재 ubuntu 밑에는 dir1이라는 디렉토리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디렉토리를 dir1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gshell에서는 cd 어 우리가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어 y 있잖아요. 저 y를 뭘로 바꾸고 싶냐면 dir1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dir1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pwd dir1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기능은 bash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러가 나죠.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명령어들의 뭐랄까요? 편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각각의 shell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커널과 shell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shell을 깔아서 사용하게 되면 자기에게 더 맞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shell을 커널에 일부로 놓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shell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른 화면들을 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보시면 하드웨어가 중간에 있고 커널이 그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사용자마다 각각의 서로 다른 shell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이 화면은 제가 같은 컴퓨터에 대해서 두 명의 사용자가 접속한 겁니다. 물론 같은 유저이긴 한데 그런데 이 위쪽은 무엇을 통해서 커널에 접근하고 있나요? Z shell, Z shell을 통해서 접속하고 있고 밑에는 mesh를 통해서 커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사용자들이 서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shell을 선택해서 운영체제를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닉스 커널 앤 디바이스 드라이버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커널과 장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간에 shel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예 mesh나 gg 같은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shell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shell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해석해서 분석해서 어 거기에 있는 어 빌트인 커맨드 여기서 얘기하는 빌트인 커맨드는 예를 들면 에코라든지 CD라든지 뭐 R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빌트인 커맨드를 구동시켜서 그 명령어가 유닉스의 커널에 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가져와서 예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자 유저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고 예 이렇게 요렇게가 운영체제이고 운영체제 안에는 이렇게 shell이 커널 커널이 있고 shell이 있어서 그 사용자는 여러분은 스탠다드 인풋 즉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shell이 받아서 예 커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shell이 받은 다음에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출력하거나 또는 스탠다드 에러으로 출력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shell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shell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hell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shell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좀 더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